제가 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에 한 번 정도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보는 건 어렵고 제가 두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그 신간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두 주 동안 이렇게 새롭게 나온 그런 기독교 관련 책들 그 다음에 또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일 전쯤에 제가 베스트셀러, 신간 이런 걸 보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지은 현대교회를 향한 열 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주문을 해서 읽고 이거 우리 교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150권을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직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집사, 지역인도자, 교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아마 한 5, 60분 그 가정에 한 권씩을 의무적으로 좀 다 읽어라 이렇게 한 권씩을 일단 드렸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지금 성도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이름이 폴 워셔예요 워셔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세탁기라는 뜻입니다 워싱머신, 그 워셔예요 워셔 그러니까 아마 잘 닦아주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하여튼 어쨌든 폴 워셔 한국에는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1961년생 제가 위키피디아 가서 보니까 61년생이고 이거는 이분이 책을 이렇게 책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1년 전 2008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라고 하는 그 시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날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거를 이제 다시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기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목사들을 향한 고발장이에요 목사들을 향한 그런 고발장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에는 여러 종류의 목사 그 다음에 전도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사는 패스터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한 사람은 이벤젤리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폴 워셔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소개가 된 그런 분 중에 하나고 아마 유튜브에도 가서 보면 폴 워셔의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회심하지 않거나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 뭐라 그럴까 아주 열변을 토해 가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선포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을 우리가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좀 좋은 책들을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뭐 존 맥아더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폴 워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존 파이퍼 뭐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폴 워셔 같은 이런 분은 칼빈주의 중에서 조금 좀 극도의 칼빈주의 이런 걸 좀 이야기한다는 그런 평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가짜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교인이 됐다고 그리스전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대로 너무 한쪽 극단으로 넘어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또 그대로 다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극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거를 미국에서는 로드십 살베이션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안 되고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주인의 개념은 뭐냐 하면 주인이 있고 여기 종이 있으면 종은 그냥 자기 생각이라는 걸 하나도 하면 안 되고 100%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만 구원받았다는 A와 같은 증거가 되는 거다 이게 의도는 확실히 확실히 의도는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뭐라 그럴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로드십 살베이션 주님으로만 영접해야 된다 주님으로 영접 우리나라 말로는 주대심 구원이다 이런 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존 맥아더 그 다음에 폴 워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 그와 같은 가르침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 의도는 좋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조심하면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목사가 어떤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 그런 분들의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왜 그러느냐 내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보다 좋은 거 있는 것은 제가 받아서 그건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한데 그런데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역에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 건 내가 배워야죠 그분 거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존 맥아더 폴 워셔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너무나 좋은 그런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뭐라 그럴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린 킹잼 성경을 쓰지만 이 세 분은 킹잼 성경을 안 쓰거든요 킹잼 성경을 쓰는 사람이 왜 킹잼 성경을 안 쓰는 사람 글을 읽고 그러느냐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거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확고하게 지니시고 나보다 더 많은 거 좋은 걸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건 받아서 수용을 해야 나도 성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폴 워셔의 짧은 책 길자는 이 책을 제가 소개한 것도 이 책은 무슨 칼빈주의다 뭐다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핵심적으로 열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이야기 드린 대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인도에 나가는 집사 지역 인도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늘어서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이따서 저처럼 뭐 느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려가 많이 된다 우려가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침례 교회는 무조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목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뭐 환호를 지르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2019년 초반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짓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던 거짓된 거를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를 향한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전혀 변화가 안 나타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 그렇죠? 그 영역에서 고상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런 거예요 또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부족한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전 인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변하는 이런 걸 꿈꿔야 되는 거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 성경 말씀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때 그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1611년 영어 킹잼 성경이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역사적 데이터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킹잼 성경이 무언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늘 아까 간증하신 분의 얘기한 그런 팜플렛도 좀 읽어보고 뭐가 이렇게 다른 건가 이게 완전해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아까 점심 식사하는데 목사님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냐고 그랬어요 난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무슨 비전이세요 제가 열방을 나가서 전 세계를 보고 막 하고 저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여기는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커지고 뭐 미디어 선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 뭐 그걸 다 끝이지 내가 더 이상 무슨 계획을 가지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꿈이 다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개개인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거를 뭐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면 현 시대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 워셔의 책은 현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현대 교회를 향한 열 가지 기소장 기소장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인다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검사가 어떤 사람이 고소하려고 하면 그 고소 명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면 공소장이라는 뜻이에요 공소장 그래서 검사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문서죠 이 안에 가서 보면 피고의 이름과 죄목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죄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장 이 폴 워셔가 이렇게 말하는 공소장의 피고인은 누구냐 현 시대 교회와 목사들 저와 여러분이 피고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특별히 현 시대 교회 목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그러면 그 목사들 고발하는 죄의 항목이 열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실제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다 세 번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예수의 시대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비성경적으로 복음 이렇게 전달하고는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을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거나 할 때 권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기고 있고 마지막으로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의 고발장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서 올바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여기 이분이 지적한 이 내용을 우리가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은 2019년을 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인들과 목사님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폴 워셔라고 하는 이분이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열 가지 현대교회와 목사들 향해서 기소장을 제출했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 워셔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게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부흥과 개혁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대 행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외치는 그와 같은 일이 제게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를 향해 이 기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장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다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 모두 다 부흥해야 됩니다 또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모든 문제에 대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겠군이 하고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개시를 가지고 분명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기 분명하게 하라고 나와 있는 그런 원칙들 그건 내가 하나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폴 워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사탄이 방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랑 복만 달라고 얘기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폴 워셔에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약점들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폴 워셔가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데 참 연약하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 공개적으로 이 우울증과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이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한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모든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저는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기소장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저의 기소장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누구를 고발하겠습니까 제가 또 감히 하나님의 기소장이라고도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 이거 써놓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교회를 둘러보며 성경과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비교해 보니까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열 가지 분야에서 있다는 겁니다 또 저는 말틴 루터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힌 95개조 반박문 같은 종교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제가 이 설교 자리에 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앞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폴 워쇼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일어날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분노를 느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건방진 얘기를 해 우리 교회가 10만 명인데 20만 명인데 교인 하나 없는 목사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뭐 건방지게 이런 이야기를 해 폴 워쇼가 제가 지금까지 건방지게 군 적도 많았고 그릇된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적도 많이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잘못을 핑계삼아 귀를 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며 대답할 질문은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누구인가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정말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메시지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야 정말 좋구나 아멘 저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환호하는 그와 같은 특별히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월감에 빠지진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렇게 환호한 사람이나 화를 내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대교회 문제 이 모든 문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거나 너무 잘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가면은 폴 워셔의 그 인생이 조금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폴 워셔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철저히 성경에 충실한 뜨거운 열정의 보금전도자 목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벤젤리스트에요 보금전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전통 속에 자라면서 아홉 살 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교회 가서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손 들고 믿는다고 했는데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접기도라는 거 아시죠 영접기도를 했으나 했으니 구원받았다고 믿은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이 얼마나 부도덕한 죄인인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폴 워셔의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간증하는 거를 들었더니 말 그대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대학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틱 캠퍼스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 말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미 구원은 아홉 살에 받았는데 지금 이런 괴리가 있는 그런 삶을 15년이고 지금 산 거예요 구원받았다 손 들라고 하는 게 다 손 들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쟁이였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학생을 통해 그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계속 비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통해 그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남침내 사우스웨스턴 침내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는 페루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그때까지 전하는 그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다르다 또 현대식 복음전도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뒤따르는 제가 로드십 살베이시란이라고 하는 게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손 만드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서 한번 폴버셔 시간이 되거나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뭘 하나 해서 들으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너무 정죄하는 듯한 걸 너무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장에 꾸짖는 듯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를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하셔서 이렇게 섭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쇼가 현대교회를 향해서 고발한 열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저나 우리 교회나 또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다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태 있잖아요 구태 우리가 구태라고 그러죠 그 구태의연한 거 이거 성경이 아닌 건데 그냥 전통적으로 이런 거 갖다 버리고 버리고 과감하게 갖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작정을 하시라고 오늘 워쇼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쇼의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성경의 영광과 관련해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도 자유주의 그러한 신학자들 자유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감회에서 기록이 된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근본주의 그런 신학교 성경들을 믿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해를 써가면서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성경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하고 많은 교파에서 많은 싸움을 치렀다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워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을 믿어도 많은 사람이 성경의 영감이 완전한 책이라고 믿는데도 문제가 반뿐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완전한 성경이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만 했다는 겁니다 반 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냐 여러분 이게 완전한 성경이다 믿는 건 반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성경이다 이건 반만 믿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믿음과 교리의 실행에 있어서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냐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워쇼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그건 반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기법 심리학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학 사회학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옆으로 제껴놓고는 그런 모든 기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는 거 그건 반만 한 거고 진짜 중요한 나머지 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킹잼 성경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하다 해도 그것만 갖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근거한 실행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한 실행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6, 17절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는 많이 외우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갖추어져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왜 완전한 성경을 줬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러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의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말씀 선포든 아이들 가르치는 거든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든 누구를 돕는 구제, 뭘 하든 뭘 하든지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걸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첫 번째 고소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폴 워셔가 제기하는 고소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워셔의 말이에요 때때로 저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제게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저를 초청하신 건가요?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초청한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부탁하신 주제가 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달라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여기 와서 여기 성교사님이 보금전도자 워셔 선생님이 와서 얘기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워셔가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영광 그럼 여기 우리가 늘 듣는 거 하나가 빠졌죠? 교회 가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건 얘기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근본적인 속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 가장 훌륭하고 오래 교회에 다닌 출석교인 중 몇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한 번 묻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진짜 무언가를 잘 생각하고 저를 초청하셨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저 복 주고 그저 뭘 해도 그저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둘러 막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한 걸 설명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이유가 뭐냐 미국에 가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이 반 밑으로 이쪽 밑을 거기를 바이블벨트라 그래요 바이블벨트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에 믿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침례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가 이 밑에 이 반 정도를 바이블벨트라 그래요 바이블벨트 이 바이블벨트 안에 해서 통계 조사를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미국 사람 이혼율하고 여기 바이블벨트에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그 이혼율이 낮아야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성경적으로 믿는다 그러고 더구나 이 독립 침례에게 근본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여기 밑에 깔려 있으면 이 지역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요 낮아요 아니면 같아요 아니면 심지어 높아요 심지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포르노 동영상 이런 거 보는 것들을 뭐 집계하는 뭔가가 있나 보더라고요 미국 안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거를 제일 반대하고 그런 데가 어디냐 몰몬교가 있는 유타주 거기 사람들 몰몬들이 제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가서 보면 거기서 접속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렇게 가늠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왜 이렇게 죄악이 많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가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근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느냐 교회만 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이것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에게 워셔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한 주든 두 주든 세 주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폴 워셰 기소장의 세 번째는 교회 가면 목사들이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뭐 어디 지하철역이나 어디 성령 집회 이렇게 하는데 한번 뭐 붙여놓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성령 집회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서 보면 성령 집회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는 게 뭐야 일단 방언을 해야 되고 뒤로 넘어져야 되고 그것도 뭐 이거 하게 되면 복이 막 들어오고 이게 성령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하여튼 어떤 신비한 거 이상한 거 하는 게 그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요한봉 16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일이 뭐냐 성도들 가운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생겨야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죄로 인해 이 마음에 갖게 된 이 부담과 고통 회개하는 그런 일 그게 일생에 한 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은 한 번 생기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매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늘어나셔야 돼요 센시티비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죄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이거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 교회 교회에서 가장 지금 무시하는 게 뭐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많은 죄를 져도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죄의 심각함을 절실히 느끼고 특별히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죄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거 워쇼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복음이 뭔지 그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100% 완전하신 거 하나님이 죄 많은 그 인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100% 의로우신 분이 본인과 함께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형벌을 줘야 되겠고 그대로 주면 다 죽으니까 또 살려내야 되겠고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그게 복음이다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3월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를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공간 어디에 어떤 가르침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우주공간의 유일한 방법 여러분 유일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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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설교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런 강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구원 바로 알기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 결혼과 가정 설명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래요?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폴 워쇼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회심의 증거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증언하거나 회심하는 순간 주님 때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어야 회심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에 평생 지속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야 구원 받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입으로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간 그 순간 이후로 사람이 변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매하면 열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게 회심의 증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정생활하는 게 나타나야 되고 언어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옷 입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일부터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람이 바뀌는 일이 생겨야 그게 회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성경적으로 보금을 이렇게 전달하고는 그다음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청 사형리시 구원 사형리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접근하는 거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아 참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 좋은 하나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인생의 모든 계획 제가 꿈꾸고 있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금을 전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워셔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재 아빠는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20년 이상 페루에까지 가서 선교하러 다니다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좋아요 전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쪽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전달해야 그날 복음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게 인생의 좋은 계획을 이렇게 성주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런 침례교회 가면 복음 선포한 다음에 오늘 구원 받은 사람 손 들라고 그러고 손 들면 누가 나타나서 데리고 가서 5분 동안 이게 복음이 뭐라고 설교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더 큰 죄악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오늘 몇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일기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손 들었다고 해서 그걸 5분 데리고 나가서 한 다음에 영접 카드 이거 다 적어 갖고 올라오면 오늘 15명이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폴리오셔가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현 시대 교회는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지금 워셔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한다 지금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100% 구원 받은 사람들만 교회예요 맞습니까? 100% 구원 받은 사람만 교회예요 그런데 현 시대에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와서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수가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많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어떻게 투표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럼 불신자들이 투표를 해놓으니까 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 받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의논해서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의 근거에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로 모일 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로그 음악으로 꽝꽝대고 그거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와서 뭐 한다고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그래서 꽝꽝대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인들도 하고 나가서 다 그렇게 상태가 돼서 말씀 전하면 다 좋는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나 예배 핵심은 설교예요 설교 왜 그래요? 회의하고 돌이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럼 전체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지금 설교 얼마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적어도 3분의 2는 설교의 할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서 제가 유튜브니 뭐니 가서 무슨 토크쇼를 해도 40분 50분 뭘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20분 설명해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걸 갖고 한 주제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옥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50분 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전달하려면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권징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잖아요 회초리로 그렇죠? 왜 징계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너 나가서 죽으라고 그러고 말은 그럴 수 있지만 죽으라는 부모 없죠 진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글리 나가면 너 죽는다 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제가 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회초리를 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교회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지 그거 누가 가늠죄를 지고 뭐 그랬어? 누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애가 계속 삐뚤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애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워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대로 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봉 18장에 권징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안 하니까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일이 있으면 그럼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덟 번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인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저분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성인이에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구분됐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고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지금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지금 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속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가면 내 삶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내 가정의 삶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라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마귀 체제라고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좌파, 좌경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강물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고기는 뚫고 올라가고 죽은 것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물결이 이렇게 가면 살아있는 걸 뚫고 올라가는 거고 죽은 건 그거와 똑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서 이 시루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무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성경의 원칙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다가만 맡기면 뭐가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고는 교회만 좀 와서 어떻게 좀 교회에서는 사람들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화 워쇼가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 학교는 시간이나 모든 게 다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냐 미니맘뿐이 못 가르쳐요 나머지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거 교회는 미니맘만 가르치는 거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바른 교육을 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어려서 훈련받은 그 길로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온 가족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요 오늘 아침 예배 시간이 1시간 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애들 하나 움직여요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움직이지 마라 뭐라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여기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린 겁니다 하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면서 뭐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찬성을 제대로 하나 기도를 제대로 하나 설교 시간에 좋으나 뭐 하나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같은 찬성 가버리고 같은 찬성하고 같은 성경 말씀 읽고 같은 설교 듣고 같이 느끼고 집에 갈 때도 오늘 좀 어땠냐 난 이랬다 그렇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렇게 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넌 어떠냐 이게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 교회 좋은 거예요 미국 교회는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교회가 있어 어디나 다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족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으니 아이들에게 같은 찬성 같은 기록 같은 설교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또 흩어져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왜 그러냐 좋은 아이들이 있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좋은 가정이 꾸려지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좋은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 부모가 잊으면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목사들에 대한 고발장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너무 많다 이게 폴 워쇼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너무 많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렇죠? 좋은 일꾼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스타디 연구해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입니다 패스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마 포이맨인데 이 포이맨은 두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셰퍼드 말 그대로 목자예요 진짜 양을 이끌고 다니는 그거 할 때는 셰퍼드로 번역했고 교회에 있는 양떼를 이끄는 그런 목자 할 때는 패스터 패스터라고 하는 건 패스추어 이 꼴이 아니죠 여러분? 잔디 그 꼴 그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잘 가르치면 거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사람이 목사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렇다고 말만 번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잘 가르치면 거의 모든 실수와 죄가 용서가 되는 그 직무가 목사의 직무의 그만큼 설교와 이 성경 공부와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능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꼴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냐? 폴 워셔의 말입니다 그게 그냥 되냐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그냥 되냐는 말이에요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설교는 또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설교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보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트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 뭐 해서 그림 잘 그리려면 가서 배우잖아요 목사도 좋은 설교문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그런 글들을 읽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연구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목사의 부인은 딱 이렇게 서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잘하고 있나 손짓 발짓 하나라도 이 사람이 잘하고 있나를 해서 집에 가서 오라고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한 목사님은 월요일 아침만 되면 벌벌 떨잖아요 제가 아니고 저도 좀 그랬는데 저는 요새는 좀 벗어났어요 제가 하는 한 목사님은 월요일 아침만 되면 부인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매일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워쇼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좀 구분해야 된다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일도 그렇고 다 위임을 하고 이 성경 말씀 연구하고 설교 잘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임을 해야지 이건 미주얼 고조를 하나 다 참관을 하면 어떻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냐 필수불가결한 거 이거 빼고는 다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워쇼의 말을 얘기하겠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00m 달리기 선수를 한 번 봐라 다섯 살부터 스물다섯 살까지 구초대로 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20년 동안 구초대를 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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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안 구초에 뛰기 위해서 구초를 위해서 죽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구초가 아니라 구초도 지금 죽어라고 20년을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얼마만큼 연습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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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걸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침례교회를 성경에 근거한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제 모인 거예요 이거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여기에 능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거 했는데 말라기 쳤다 그랬는데 10분 걸리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하는데 말라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이걸 찾는데 설교 다 끝날 때도 말라기를 못 찾으면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찾는데도 못 찾고 스마트폰이나 가서 메뉴 있는 것을 요한복음 찾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표준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019년 2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있는 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습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사랑친구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